Q. 마이크의 3두색 오늘 함께할 대로는요 레이지 3두색 3T의 완벽한 원타운 정수빈입니다! Q. 마이크의 3두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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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번 앨범의 타임곡의 니로드를 상당히 기억하는데 3층 전산박에 맞은 거 강렬에 대해서 멜로디, 기츠가 매력 중독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간단하게 이번 앨범 타이틀곡 1호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이번 주 미니 앨범 저스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글로더는요. 분노가 살짝 조그마한 타이틀곡에 더욱더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는 희망귤리 패스의 이름을 담당합니다. 도착합니다.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저 스튜디 형이 떠오르는 투표가 더욱더 맛의 요리잖아요. 그리고 이 흠층이 엄청 강렬해진 인상적인 안무들도 궁금한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한 번 저 스튜디 분들의 안무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에 더욱더 하는데 어떠세요? 네, 좋습니다. 네, 포인트 암을 가르쳐 드릴게요. 아, 네. 근데 저희 이번 앨범은 그냥 하나로 뽑을 수 없는 게 전체가 다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좀 포인트 될 만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, 네. 우리서부터 스튜디는 더 안 좋은데 그것도 다 해봐도 되겠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맞아요. comme ça, deux работатьėjus 5 수고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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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뛰어. 이렇게 도망가기 그냥.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? 이때 이렇게 손 흔들면? 어, 여기 이제 손등으로 접시. 그리고 왼다리 한 번. 그리고 손과 발과 목을 지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생각보다 너무 쉽지는 않게 발을 보면 목을 흩먹어내고 이게 고기만 했을 때는 꼭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는 사람이 같이 눈을 안 한 거 같은데 아, 대단히 하고 있네요. 약간 그루를 하시라고요? 그루를 한 번. 그루를 한 번. 세 번. 그루를 한 번. 그루를 한 번. 그루를 한 번. 그루를 한 번. 네. 그루를 한 번. 다음은 그루를 한 번. 아, 네. 다음은 그루를 한 번. 뒤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. 앞을 보면서 오른손 입을 반으로. 여기서 한 번, 웨이 숨을. 진. 다시. 두겁니다. 어깨를 잡으시고 하나 둘 둘 다시 내가 여기 들어오고 있는 데는 뒤에 보다 이 위에 힘을 잡을 때 왜 이거 이 pans이지 못 같다 와! 그냥 앞에 했다 이만하, 왜 꼼이 안들리 좀 다 어리석에서 한번 줄어obook 안 죽о 뒤돌아가자 손과 앉으세요 여기 쉬고 옆에 일어나세요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하나 둘 둘 셋 오른쪽 어깨 아프시다 생각하고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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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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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당신발 try 좀 이렇게 안무을 진짜yan 좀 더기 격비 좀 stopped 스며들 듯한 정말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서 네, 저를 한 번으로 같이 함께 이 안무에 대한 배움을 함께 호방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의 안무를 저희끼리만 얘기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수 있어서 출력할까 봐야지만, 다시금 우리 안무가 나이터가 정할 것 같구나. 이렇게 느끼겠습니다. 한층 더 각도할 수 있는 상황을 들었는데요. 다음 부분에 있으면, 저를 세게 해야 하는 것들이 안무를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땡! 저의 안무가 나이터가 정할 것 같습니다. 저의 안무가 나이터가 정할 것 같습니다. 저의 안무가 나이터가 정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려줘세요 & 안녕!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